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제가 오늘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좋습니다 엄지척 하면서 한번 크게 고백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 들어 대체! 박수령과 그룹 그룹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도로 지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만 남의 나십시다 박수령과 그룹 그룹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은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눈초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슬쩍 봐주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추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자여 그대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은 전하겠습니다 다치 전도자여 그대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작품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포이에마라고 하는 작품을 시 같은 존재다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처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아름다운 그대들이 더 아름다운 그대들로 변하여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하는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가 산을 넘고 넘어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다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로 포로로 잡혀갔던 슬픔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식이 들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 산을 넘어서 누군가 전령자가 와서 이사렘에 회복되었습니다 에루살렘 성전이 다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당신들 예배하도 줬소 하나님이 당신들이 이끄십니다 이런 소식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누가 이 소식을 전할까 그래서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하가가 그린 알프스를 넘는 라폴레오 그 요하로 그린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연식이 한 50년대 아니다 60년대 생들은 완전 종복이라는 교과서 말고 참고서를 한 권쯤은 사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나폴레옹이 아플스를 흰마를 타고 스커프를 날리면서 그 넘든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본 사람만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미술관에는 안 봤겠지 참고서 폐지에서 봤을 거야 근데 상당히 미화된 그림입니다 나폴레오는 실제로 1800년 5월에 북이탈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알프스를 넘었는데요 그렇게 멋진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노세를 타고 넘었습니다 노세 말들은 그런 알프스를 못 넘어갑니다 노세 작아도요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위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그 노세를 타고 넘었는데 노세는 폼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하가가 나폴레옹을 영웅시하기 위해서 막 신발을 타고 막 마리의 앞발을 들고 히히히히 하고 이용을 과시할 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칼을 쳐들고 전진 앞으로 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목적이 뭐냐 산을 넘는 목적이 뭐냐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반젤리스트 이반젤리스트 전도자 이 전도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산을 넘는 겁니다 안면 좀 합시다 저는 이제 보금전화기에서 이산조산을 넘고 다니는 목사인데요 비행기를 타고 보금전화로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창문을 열고 비행기 아래쪽을 내려오면 수많은 산들이 쫙 이렇게 솟아있는데 그것을 이 비행기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로마서 10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보금전화기하여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큰 목소리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어요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박수 힘차게 불고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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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전하며 목대로 복대 소식을 외치네 부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글러리 글러리 할렐루야 성경은 많은 산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16기 1장 2절을 보니까 호랩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하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수로급의 여정은 산을 넘고 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산을 넘어 가난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 욕단이 정권을 잡은 임으로 바벨탑을 세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동의하지 않고 그들이 산을 넘고 산을 넘었다 그래서 그들이 거하는 것이 동쪽 산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를 사내라고 말합니다 사나이라고 말하죠 산에서 태어나고 산을 넘고 그리고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남자는 사나이인 거예요 성경에 여기 나오는 신의 산뿐만 아니라 모리아산, 갈멜산, 너보산, 아라라산, 에발산, 그리심산, 감남산 수많은 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산 가운데 의미 없는 산은 없었습니다 오늘 법문의 말씀에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통치하는 발이기 때문에 그냥 타락을 위해서 가는 그 발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냥 딱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뭐라고 할까요? 발목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발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아름다운 발을 그러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입술을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입술이에요 그렇지 이게 용용할 줄 알아야지 그냥 험담이나 하고 욕바가지나 하고는 입술을 뭐라고 그래요? 조동환 그렇지 누가 조동환이라고 그랬어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보금 전하기에서 전도제를 나누고 그리고 보금 전하기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발을 씻어주는 그런 손을 아름다운 손이라고 그런다면 남의 주머니에 이렇게 슬쩍 뭘 좀 훔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주머니! 그렇지! 우리 김포 영광교의 성도들은 지혜로운 것 같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디서 하면요? 몰라요 역시 한강 신도시는 수준이 있는 것 같아 수준이 있어 백성들이 고대하던 소식을 소지하고 달려오는 전령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랜 시간 강을 건너고 산을 넘었어 그러나 그 넘는 자가 내가 여기서 지쳐 쓰러지면 안 되지 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런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전도사장 대상자를 세 부리로 나눕니다 하나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전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1순위 전도사장자들입니다 두 번째 낙심자입니다 믿었어요 근데 믿다가 낙심한 거예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소생케 해야 됩니다 하늘로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입자들입니다 한강 신도시는 원래 벼를 심고 거두는 이런 김포평야 지대였습니다 여러분 김포 오면서 놀라운 걸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김포 오시는 분들 너무 신기한 것은 봉우리가 없는 거예요 끝없이 평화가 여기 대곳으로 가고 여기 화성면으로 강화로 갈 때도 끝없이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요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김포는 길을 만들기도 좋고 도시를 만들기도 좋아요 근데 여기에 도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고 여기는 씨를 뿌려서 농사짓던 땅인데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으니까 전부 다 이주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온주민은 몇 안 돼요 그러니까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거예요 어디 가야 내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디 가야 좋은 서교를 드릴 수 있을까 어디 가야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주할 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와가지고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마트가 어디 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닐 만한 교회가 있나 이걸 찾는 게 얼마나 신앙이 깊을수록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전해주는 것 여기에 참 좋은 교회가 있다고 여기에 참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있다고 전해를 주는 것 이렇게까지 이렇게 세 분위로 남게 되겠죠 복음 전도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접촉점입니다 다 같이 만나야 된다 만나지 않으면 전화할 수가 없죠 일단 만나야 돼요 접촉점을 가져야 돼 예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셨어요 그 우물가에 물 들어오는 여인을 만나게 가는 겁니다 물 마시러 간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주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물 들어오는 시간이 안에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피해서 오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접촉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 전도 기도 전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어둠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문에 그냥 가서 만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과 주변의 역사는 악한 영을 완전히 제압을 해버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뭐가 동원됩니까? 뭐가 동원돼요?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아갖고 있는 귀신들이 얼마나 되는 거냐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그 천사들을 동원해버리면 그냥 그 영적인 분위기 압도돼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면 귀신들이 먼저 알고 떨고 떠났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이 애워싸고 호의하니까 귀신들이 먼저 아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보 기도를 많이 하다 오면 그 사람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 천사가 동원되는데 천사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많이 동원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여기는 안되겠다 야 기도가 너무 세다 뭐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동원되지 하면서 그 사람을 놓고 떠난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아주 쉽게 너무나 쉽게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걸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가 우선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셀마다 VIP Very Important Person VIP 다시 말하면 이 셀에 초청할 전도 대상자 다섯 명 정도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셀 리더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셀 예배 드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마다 그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얼마 안 돼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새신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예배 때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깨닫는 사람만 박수를 한 거야 그리리 그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찾아가라 네 찾아가서 데리고 와야죠 네 그래서 이런 빌립이 전도할 때 와 보라 그랬어요 다 같이 와 보라 전도는 너무 쉽습니다 그냥 와 보라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서 와 보라는 타이밍을 가지고 이끌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끝없이 돌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의 밭은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밭이니까 복음을 심어도 씨가 뿌려도 마귀가 얼른 와서 확 채가요 사실은 돌짝밭 길가밭은 가시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밭을 표현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좋은 밭은 옥토죠 사실은 사실은 불신자의 밭은 그런 밭도 아니에요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뿌려도 전혀 날 수가 없어요 뿌레까로 두두두두두둑 해서 뿌레까가 뭔지 아셔? 아스팔트를 뒤집어 버놔야 돼 그리고 다 고르고 그 작업을 그 작업을 함께 해줘야 되는 것 뿌레까는 목사가 하는 거야 데려오기만 해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뒤집어 버놓으면 그대들이 돌을 골라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어느새 모르게 그 아스팔트 같은 그 밭이 옥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 거기에서 복음의 씨가 자라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알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긴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긴박성을 가지고 있다 복음의 절대성은 뭐냐 복음의 절대성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4랑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않게는 암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다시 나로 말미암지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게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WCC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세계 종교 통일운동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종교는 하나고 인간은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단적인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애국시켜 버리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절대성은 뭐냐면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 그 말이죠 아멘이시죠 이게 절대성입니다 4등전 4당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멘하세요 그런데 나원주의라고 하는 신학은 예수 외에도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면 유치하죠 산을 등정을 할 때 등산로가 하나만 있느냐 이거야 구원이라는 목적의 그 정상을 향해서 간다면 이 오직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 등산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까가지로는 절벽도 좋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사탄적이고 그리고 비의 성경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여러분 전도가 있고 수도가 있습니다 다 전도 수도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이고 수도는 닦는 건데 도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어디 가십니까 도 닦으러 갑니다 그래요 도 닦는다는 얘기는 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아직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도한다는 얘기는 도를 가졌다는 얘기 안 가졌다는 얘기요 가졌다니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도는 뭡니까 성경에서 진리를 한문으로 중국 사람들은 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횡단보도 서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여자들이 있어요 끌려가면 큰일 납니다 그 도하고 우리가 말하는 도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이 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도는 예수님이 도라 그 말이에요 내가 기리오 이 말이 진리라는 겁니다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예수님으로만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문 도경이면 석사 가의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왈 공자님 왈 내가 아침에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자왈입니다 공자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이 얘기를 다시 풀이하면 내가 아침에 예수를 만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공자님이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4대 성인으로 취급을 하고 공자, 무슨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과 동급으로 4대 성인이 이런 식으로 예수를 말하면 이건 정말 아이러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제 많은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죽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암받아 영혼이 살 길을 얻었다는 것을 전하는 소식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입술이요 아름다운 손을 가진 자요 아름다운 팔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긴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때가 있고 이제는 구원을 받고 싶어도 그 구원의 소식을 전달받을 수 없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은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는 이 소식을 어떻게 해요?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긴박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사복음서를 보니까 모든 복음서의 결론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서, 요한복음의 결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봄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2만 2천 부족이 있어요 전 세계에 2만 2천 부족이 살고 있어요 나라는 260개국 정도 되죠 유엔 가입 나라가 근데 그 모든 부족에 가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의 결론이고요 마가복음의 결론은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십시다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긴박성을 가지고 이건 지상명령입니까 글콘미션 위대한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순정하는 발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긴급하게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직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접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고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하지 않아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겉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 너무 쉽습니다 전도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전도훈련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안드레는 복음을 듣자마자 아 저분이 구세주구나 그럼 바로 형에게 달려가도 베드로를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무 놀라운 분을 만났어 형님 고기 잡을 때가 아니요 지금 바로 가서 가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한 겁니다 긴박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전해야 됩니다 아유 뭐 억지로까지 목사님 그건 교황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름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부득불이란 말은 억지로 한다 그 말이야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한다 그 말이야 그럴 때도 있잖아요 하기 싫을 때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기 싫을 때도 있어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된다 이거야 부득불 왜냐하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자가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얘기는 사업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간다 그 말입니다 강곤하여 데려오라는 거야 누가 보면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곤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곤해야 된다 이거야 그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순천에 박 누구더라 박 누구? 박병선 지금 장로님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닐 때 그분이 밀양박씨의 종갓집이라대 너 만나러 가야 되겠어요? 내가 밀양박 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밀양박의 종갓집 어르신인데 340년 동안 한 집에 살았대요 대대로 그 종갓집을 물려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종갓집은 뭐가 많아? 그 혜택을 받아요 문중에서 모든 혜택을 줘요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산도 주고 다 줘요 대신에 제사 지르나 이거야 종갓집이니까 밀양박인데 아무튼 우리 집안 사람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집안 양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밀양박 기전공 해갖고 보니까 우리 집안이 어르신이더라고 그러니까 또 집안 동상이 또 목사님이니까 통진에서 지난주 오늘도 열심히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 두고 계시는구만 집안 어르신인데 그런데 그 박 누구라고? 박병선 진돗개인데 이분이 아니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처자예요 예수 믿는 처자가 자기 집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꼬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어머니까지 교회로 출근하더래요 예? 그래서 저녁에 가서 새벽에 아침에 해가 떠서야 오고 어머니 뭔 교회를 저녁에 출근하려고 해서 아침에 퇴근하십니까 누가 이게 꼬셨습니까 누가 꼬시기는 꼬시여 이 사람아 내가 진리를 알았네 아 이 문 일자 모시기는 어머니까지 문 진리를 어떻고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가지고 예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670명을 등록을 시켰다네 별로 안 놀란 것 같다 어떻게 몇 사람은 놀라고 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이분이 전도 방법은 뭐냐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예? 예 어이 자네 예수 믿는가? 안 믿는 거 알잖아 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소 나 그런 얘기를 하면 오지 말어 예? 나 자네 나 진짜 2년을 꺼내야 되겄네 알았네 그럼 그 다음 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자네 예수 미스터 정말 좋단가 좋은 본단께 이게 이제 이 전라도 말은 깨만 들어가면 전라도 말입니다 오랑께? 그런단께? 예 서울말은 니가 들어가면 돼요 끝에 알았니? 밥 먹었니? 전라도 말은 뭐? 깨 서울말은 뭐? 니 예 송총도는 유만 들어가면 돼요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왔어 왜 왔냐고 교회 가장 깨 이거를 상대방 다리가 후들거리도록 해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오지 마소 내일 같이 갈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하는데 한 주에 40명씩 몰고 가는 거예요 새신자를 예 일주일 내내 찾아가는 거야 예 얼마나 무지막지한 예 갈 때 그냥 가나? 오징어 한 축 사가지고 하고 예 예 어르신들 저기 저 저 홍시 사가지고 하고 다 사가지고 하면서 전도에는 좀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장면 열 그릇만 얻어 먹으면 양심이 걸려서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예 짜장님이 열 그릇을 대답해서 복음 전화였는데 불구하고 안 왔다 그래서 일본 사람의 가능성이 많아요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치당의 사업가인데 이 신들러가 처음에는 이 폴란드에 가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나치당에 가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유태인들 공짜로 이렇게 그 인건비 안 드리고 쓰려고 사실은 나치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유태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데리고 사업을 그릇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그 회계사 그 자기 직원 한 분을 만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군수품을 만들어야 유태인들을 보내주니까 대포 이런 거 대포 껍데기 만드는 거 이런 거를 하는데 대포가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면 어떡해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불량품을 만드는 거야 일부러 불량품을 그러니까 불량품 만드는 회사에 일거리를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줘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을 유태인들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보내주는 거야 거기는 뇌물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산 전부를 투자하겠어 막 팔아 제끼면서 가지고 있는 보석들 전부 다 팔아 제끼면서 이 정도면 몇 명이나 줄란가 120명 쳐줄게 그래가지고 120명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밤새도록 만들어 그리고 가서 그 리스트에 돈을 주고 가져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은 사람이 1,100명이었습니다 일거리도 없어 그런데 계속 사람들을 끌려가면 죽으니까 끌려가면 죽으니까 그 유태인들이 끌려가는 기차 역에서 유태인들이 그 한 그 그 칸에 막 수백 명씩 주버려버리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물도 안 주니까 목이 말라서 다 죽어가는데 그 군인 장교하고 신들러가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있으면서 저기 물 좀 뿌려주지 그러니까 이제 장교가 놀래요 이 친구가 약간 수상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잔을 내려놓고 재밌잖아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를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호스 가지고 막 그 창문 쪽에 물을 뿌려주는데 대충 뿌리잖아 그러니까 막 신들러가 잡아가지고 좀 더 뿌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독일 군인들이 웃으면서 신들러 신들러 저 사람 잔인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얘기야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독일이 이제 폐망하고 항복했을 때 러시아 군대가 이제 들어왔죠 그때 이제 그 신들러가 독일 군인들한테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을 죽이고 갈 거냐 그러지 마라 집으로 돌아가라 네 그러니까 이제 총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들러 자기도 도망가야 되니까 자기는 나치당원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 유태인이 그 금리빨 예 금리빨을 빼요 이건 다시 또 해놓으면 되니까 예 선물할 게 없으니까 한 사람이 금리빨을 빼가지고 이걸 녹여서 그 반지 안에 글귀를 하나 새겨넣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탈모드에 있는 글귀입니다 그 글귀를 이렇게 새겨넣은 반지를 이렇게 선물해 주는데 그 반지를 받고 신들러가 하는 고백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갑자기 울먹이면서 내가 더 돈을 벌었어야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됐어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구했을 텐데 더 많은 사람을 구했을 텐데 그러면서 이 이 차를 내가 왜 가지고 있지 이 차를 팔아서 그 독일 그 친구한테 내물로 줬으면 10명은 아니 5명이라도 내가 구원했을 텐데 건져냈을 텐데 그리고는 갑자기 뺏질을 보면서 이거 금인데 이거 내가 이거 끼고 있지 이거면 2명은 구했을 텐데 그러면 막 느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 흑백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 감독이 아주 유명한 감독인데 네 스필버그 그렇죠 저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이 앉아 계셔서 설명해 죄송합니다 이 스필버그가 제가 알기로는 유태인인데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인데 사실은 그 칼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갑자기 흑백으로 확 전환되죠 칼라로 시작된 영화는 뭐냐면 꽃을 들고 어디 묘비에 이렇게 꽃을 넣는 장면 네 유태인들이 이제 그게 신들러의 무덤이죠 그 신들러가 구원한 그 유태인이 천백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신들러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신들러가 구원한 그 많은 유태인들이 지금도 신들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현대판 신들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하세요 현대판 신들러가 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여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돈을 많은 돈을 벌었다 합시다 근데 그 돈을 보금을 위해 쓰지 않고 남겨두고 가면 여러분들이 신들러처럼 울게 될 거예요 왜 내가 그걸 팔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걸 팔아서 내가 보금존대 쓰지 못했을까 그 지옥에서 아구성치는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자면 내가 짜장면 10그릇이면 세상에 몇만원만 투자해서 한 영원 전도할 수 있는데 나는 왜 못했던 거야 아니 우리 목사님 말 잘하니까 그러니까 말 잘하는 목사님 보내고 내가 거기에 보내는 차비를 대는 거라도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이게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은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아메 좀 합시다 그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아니 작년 작년에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그 의사 윤삼혁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의료선교를 했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 최근에 올려드린 그 박사님 얼굴이 나올 거예요 그분이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그 박사님이 우리 차에 탔어요 네 그래서 박사님 어떻게 이제 은퇴하셔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의사 34년 동안 100번의 단기 선교를 했대요 그 말에 우리 차 안에 있던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가장 충격을 받은 분이 채영종 장론님이셔 옆자리에 앉았거든 옆자리에서 저는 34년 의사생활을 하면서 100번의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의료선교를 위해서 휴가를 내고 아니면 자기가 윤사묘 소아과라고 미국에서 큰 병원이 자기가 원장인데 한 달 동안 문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리아 네팔 지진이 났을 때 2015년도 왔더라 근데 나도 지진이라든가 내가 갔잖아 네팔로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크로스가 안 됐어 만날 뻔했어 그때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게 않고 아프리카에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한 달씩 문 닫고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들어요 안 들어요 원장님이 없는데 그 매출이 안 되지 다 놀아야 되는 인건비 다 줘야 되고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한 번은 루안다에 내전이 있을 때 이제 의사회에서 우리 가야 됩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지원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확 생기더라는 거야 네? 한 달씩 문 닫으면 또 매출이 타격이 있는데 갈등하고 있는데 퇴근하는데 어디서 트럭이 와가지고 그냥 차를 개박살냈는데 차가 뚜껑이 다 날아가고 안전이 작살났는데 자기만 멀쩡한 거예요 그 사고를 겪은 뒤에 바로 갑니다 아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최장노님이 나는 아프리카에서 살겠다 그럴 줄 알았어요 돈은 이경순이 잘 버니까 목사님 저도 인터뷰 좀 합시다 목사님 돌아가십시오 왕복비행기 끊었지만 제 비행기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돌아가시고 김포 영광길을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목사님이 평생 아프리카 갈 때 동행하겠습니다 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훌륭하잖아요 박수 한번 쳐드려 올해도 따라 올라가겠는데 내가 오지 마라 그랬어 올해는 올해는 오지 말고 내년에 갈 준비 되겠죠 열심히 엮기도 하시고 그러셔 아 정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백번의 단기 성교를 하면서 백번의 단기 성교 그러니까 이 단기 성교가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오 진짜 직원으로 있을 때는 그 많은 월급 그 다음에 원장의 눈치를 보면서 가는 거고 자기가 원장일 때는 정말 그 사업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백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34년 동안에 그리고는 은퇴 후에 이제 쉬어도 될 텐데 저에게 있어서 은퇴 후에 편안한 안락은 선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교입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놀라운 것은 그분이 뭐 잘 사는 그런 가정에서 의사가 된 게 아니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자기들을 키우는데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이제 못 먹어요 못 먹으니까 무슨 병 걸려? 폐결액 저도 폐결액 걸렸잖아요 그 폐결액은 못 먹어서 걸린 병이에요 사실은 잘 먹어서 막 된장국 팍팍 끓여 먹고 막 돼지고기 삶아 먹고 이런 집은 폐결액 안 걸립니다 네 못 먹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형님이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병을 이 폐결액 걸렸는데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염성이 있잖아요 근데 고칠 만한 약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약이 없는 게 아니여 몇 개울만 약 먹고 그냥 개 한 마리 잡아서 쌀만 먹으면 나아요 애견가들에게 미안합니다 폐결액에서 개고기는 참 좋은 배고기였어요 아무튼 그런 병인데 형이 밤에 편지를 써놓고 어머니나 형제들한테 부담될 수 없다고 집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형이 집을 나간다고 한 얘기는 뭐예요? 집에서도 건사를 못 한 사람을 병든 폐결액 걸린 사람을 누가 건사되겠어요 그래서 어디가 죽은 것 같다고 연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날마다 울면서 우리 집안에 의사만 하나 있어도 둘째 그 자식이 안 죽었을 텐데 우는 거예요 그때 이 삼혁이가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어야겠다 내가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찡한 거예요 안 도와주고는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들 우리 하느님 간사님은 진료하고 우리 간사님은 간호사니까 같이 근데 약봉지로 약 이렇게 세트 갖다 놓고 청진기 되고 그 사람들은 처음으로 청진기를 대는 거예요 청진기를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은 의사의 청진기가 근데 그 약이라는 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약 뭐 약 엠만케 사는 집은 거의 약국 수준의 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어디 아플 때가 그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어디 뭐 마이신 항생제 그 다음에 뭐 감기약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붕대 이런 거 근데 그 한 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약 하나가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마이신 한 알이 살리고요 말라리에 죽어가던 애들이요 마이신 한 알 먹으면 나서버려요 그들은 매력 약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잘 들어요 진짜 잘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회의 심장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집에 빵을 안 구면 그건 빵집 아닙니다 응? 교회가 선교 안 하면 그건 교회 아닌 거예요 복음 전도 그럼 전도와 선교가 뭐냐 똑같은 거예요 복음 예수의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산을 넘으면서 근데 언어가 다른 곳 근데 언어가 다른 곳 새 전하면 성교고 같은 문학굴에서 전하면 전도고 그렇습니다 성교는 언어를 조금 해가지고 가야 돼요 손발찌 가지고는 쉽지 않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다들 존경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후원해 줘야 돼요 아멘 합시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다 같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부 28장 입절에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늘의 능력도 부어주신다 이 말이야 양주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저 힐체에 타신 분이 나 지금 처음 뵙는 분인데 저분은 나를 자주 뵙대 방송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방송 끝나면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일일이 전화를 받아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제 기도를 받았대요 제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열병이 전화를 끝나고 딱 기도 끝나니까 열병이 살아버렸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 송도님에게서 그래가지고 지금 택시 타고 양주에서 지금 10만원 주고 택시 타고 그리고 이제 택시 기사가 앱에 끝나면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밖에 박수 한번 쳐드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명하면 병이 따라가는 거고 어둠을 명하면 그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할지 모릅니다 전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를 참 많이 예뻐했던 황수관 박사님 저는 그분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분 생각만 해도 저뿐 아니라 온 국민이 참 사랑했던 닥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저기 경상도 개명대학인가 별로 알아주지 않는 대학의 야간대학이요 그것도 야간대학 이 직장에 일하면서 다니는 야간대학에 체육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체육학과 체육의 건강 이런 걸 연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학벌이 스펙이 사실 센차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꿈이 뭐냐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체육학과 나오신 분이 예방의학의 의사가 되는 게 꿈인 거예요 병을 걸려서 치료한 것도 훌륭하지만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의사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체육에서는 그런 걸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의사들이 하는 세미나는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강원도 속초 설악 어디 호텔에서 이제 그런 의학 세미나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또 거기 신청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옆자리에 앉은 한 노 신사에게 그냥 자고 가면 될 텐데 뭘 막 성경을 꺼내가지고 저기 저는 경상도에서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가는 길인데 반갑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예수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전해주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분이 미소주면서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막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뭘 막 떠듬떠듬 전화드라는 거예요 뭐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같지 않아 예 그 이분이 설악산 갈 때까지 강원도 갈 때까지 복음 열심히 전하는데 제가 부끄러워 이분이 장로인 거야 장로라는 말을 미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알고 막 전하는데 이 장로님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시대 이렇게 예수민이도 얼마 안 된 분 뭐 아니 알잖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테레이보고 전화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건 아스팔트구나 바로 나를 선생이라고 불러 예 그래서 처음에 나한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요 이러면서 목사님 기도를 좀 받고자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선생님 전화를 선생님 기도를 그래서 교회 얼마 안 다니시죠 그랬더니 아 주일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봤습니다 이러더라고 이제 직구를 하는 거야 들어오면 알지 언어만 보면 아는 거야 이분이 얼마 정도 교회를 다녔는가를 대화만 딱 해보면 딱 몇 년 산 딱 알잖아요 인삼도 말이죠 딱 기두 있잖아요 그 산삼 머리만 보면 이게 몇 년 산인지 알잖아 잘 모르셔? 나도 강의해드릴게 그런 것처럼 딱 언어만 대화만 삼분만 해보면 몇 년 산이고 딱 아는 거예요 저는 그 상론도 모르겠어요 알지 그런데 감동을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저를 소개할 시간을 제가 못 가져가지고 듣고만 있어서 죄송했습니다 사실 저는 연세트 학교 교수입니다 제가 인사 이런 데 관여하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 전도하는 거 보고 내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크리스찬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명함을 하나 주세요 허수아부사가 무슨 명함이 있겠습니까? 명함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연세대학교 의사 모집을 할 때 당신이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이런 세미나 참석하는 것 같은데 꼭 지원을 하세요 꼭 지원을 하세요 내가 당신이 기억할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미나 참석하면서 의사 지원을 한 거예요 세브란스 강구가 나니까 그런데 그 의사를 뽑는 담당자가 그 장군인 거예요 그런데 경상도에 그 학교 스펙이 없는데 거기 세브란스만 하죠 미국 유학 거의 섭박사 다 해야만이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 거기 야간 대학 대학원 나온 분을 누가 채용을 합니까? 세브란스에서 세브란스 그런 대학 아닙니다 그런 병원이 그런데 이분이 그냥 학교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사람을 기뻐하고 감동시키는 게 예방의학 이러면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 빼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빼고 뭐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전도하면 수지가 맞을까? 안 맞을까? 맞는 거예요 저도요 저도 누구도 나를 와서 설교해 주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었어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거지 어디로 가? 전철로 가는 거야 여러분 전체를 전도한 사람은 무식한 놈이라고 그러죠? 내가 그 무식한 놈 중에 하나 있어요 나는 막 빽빽 소리지고 그러진 않아요 예 선당 이런 거 안 해 그냥 여기 제 주변에 선 사람 한 열댓 명만 대장으로 하는 거예요 딱 서서 자리가 있어도 안 앉아요 나한테 앉으래 그리고 딱 이제 제가 딱 출발하면 딱 그 다음 정류장 갈 때까지만 제가 전화 밤새도록 연습을 했거든 오늘 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그 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렇게 이제 제가 전화면서 전화면요 꼭 어떤 사람이요 제 등을 쳐요 손가락으로 저 여기서 내리는데 저 같이 좀 내려줘서 내려서 좀 더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생겨요 그놈은 뭐 얼마나 기다렸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용접합니다 그럼 내가 손 붙들고 그 전철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용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용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 전철에서 잠깐의 전화는 복음을 듣고 용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이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해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봤을까 안 봤을까 봤을까 안 봤을까 매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철에 전도를 잘한다는 얘기를 같은 동료 신학생들이 들어 왜냐하면 나는 딱 가방 들고 나가면 전도로 가는 거 아니까 2호 손 타고 돌고 돌린 거야 그랬더니 그때 외 외국어 대학을 나온 그분이 영어 1호 프랑스어 아주 4개국어를 능터게 하더라고 그 그 이제 신학생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공부해서 그분이 가르쳐주는 이분도 전도의 열정이 있는데 이분은 전철 정도를 안 하고 버스 전도만 하더라고 이분은 버스 전도 전문이고 나는 전철 정도 전문인데 나는 약간 부흥사 기질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해도 막 사투력이 있고 막 막 예? 그리고 전철에서 막 뻗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내 전도다우면 막 막 뻗어있는 그런 말 예수 이름으로 막 고치고 막 이러고 전철에서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도하는 거 따라가보겠다는 신학생들 따라와서 내가 전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에 좀 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전사님 뭐 교회 개청했어? 예 38번 교회하고 78번 교회가 필요합니다 부흥회가 필요하대 버스 남바가 자기 교회야 참 나 그런 양반 처음 봤어 그래 정확한 시간에 버스를 타요 그래야 자기 성도를 만나잖아 응? 이게 보통 버스는 초퇴근 시간에 다 비슷해요 그냥 떠중이 어중이 이런 사람들은 그냥 3분의 1이고 거의 정확한 시간에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자기 성도인 거야 그게 자기 성도들이 부흥에 필요하다 이거야 자기가 잔잔하게 그 사람들은 성격이 조용조용한 사람이에요 그 애들 나와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몇 개국을 하는데 주회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왔어 이분이 왜? 나보다 훨씬 훌륭해 이분이 하여튼 의학도 훌륭하고 학교도 두 정도 나오고 그런데 부흥에는 내가 잘하니까 부흥에 내달라 우리도 같이 갑시다 내가 또 그냥 부흥에를 하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그 전도 제가 예수 성령 받고 주일 아침이면 아침 일찍 깨가지고 자취방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나오라고 길거리에 전도하고 예 그래서 제가 1년에 몇백명을 또 교회에 등록시켰지 않습니까 몇백명? 육백명 예 저의 전도의 열정을 보면서 예 그래서 저를 코뿔소 전도왕이라고 불러주세요 예 코뿔소 전도왕 예 한 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그냥 질러대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이렇게가 어떻게 생긴 것도 좀 그러시게 생겼지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예 이 복음 전하는 도구로 저를 정말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20년 동안 방송을 통해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예 제가 개척하는 그때 신드롤 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때 그때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천안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다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봤는지 몰라요 몇 번이고 울면서 그래 그래 한 생명 한 생명을 세상을 구원하듯 구원해보자 그래서 저는 백만 명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백만 명의 영혼을 주옵소서 제가 죽기 전에 백만 명의 영혼을 반드시 원할 겁니다 백만 명이에요 방송을 통해서든 대중집회를 통해서든 성교를 통해서든 우리 성도의 목회를 통해서든 저는 백만 명을 구하고 죽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저 백만 명 구하고 죽게 했어요 신들러는 천백 명을 구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 백만 명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백만 명입니다 기도하는 켄터키 프라이트 치킨 할아버지 혹시 아세요 KFC 수염 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이름이 샌더스입니다 6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엄마는 일 나가고 동생들 6살 때부터 요리해가지고 먹였습니다 그때 요리 솜씨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업하면서 다 망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65세 때 파산해가지고 아내도 떠나고 아들도 사망하고 거의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했는데 어느 날 교회당에서 흘러나온 찬송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그의 손에 그의 손에 제모로를 능을 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닭을 튀겨가지고 열 가지 열한 가지 양념을 가지고 그냥 묻혀가지고 베스탄에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 이분이 9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의 열정을 전하다가 그리고 천국에 간 양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 케이블씨 할아버지 보면요 인사 좀 해주세요 샌더스 하이 나이스 미치우 반갑다고 말해요 멋있는 할아버지잖아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요 그의 영혼은 가장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다같이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 되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인도하는 자는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영원한 스타 영원한 스타 그 스타가 바로 이반젤리스트 전도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은 아름답죠 근데 영원히 빛나는 별 영원히 아름다운 별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오른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설교를 오래하면 은혜가 안 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요 자기 자들어 저는 방송의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 딱 맞춰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자가 되세요 신들러 같은 부자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 후회 없이 죽으셔야 돼요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요즘 늘 하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요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잠잘 때 주요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요 손을 앞으로 내밀고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다 이거요 우리도 수준이 예수님 닮아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주를 위해 쓰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 주념을 위해 쓰십시오 작든 많든 한 사람을 여러분 지금부터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비 전도비 이거는 눈갈래가 대접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세요 제가 지금 사례비를 받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사례비 전부를 제가 밥 사주는 데 썼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무지하게 밥을 샀습니다 아세요? 네 그래서 저는 밥 사는 의사가 좀 있어요 누구든지 제 밥 얻어먹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내가 시간 없으면 내 카드 줄게 근데 혼자 먹으면 안되고 전도와 사람하고 같이 먹으세요 내가 카드 드릴게 근데 이제 쓰다가 쓰다가 없으면 나한테 얘기해 있으면서 나한테 카드 달라고 하면 안되지 미제 권사님 아시겄어? 저분은 일제도 아니고 미제야 참 우리 교회는 참 미제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즘 미제 안 알아주지 옛날에는 미제만 정말 옛날에 일찌면 얼째 지금은 뭐 우리 한국산이 좋아 한국산이 좋아 근데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전도합시다 전도비를 측정하세요 지금부터 밥 사주는 전도 대상자 선정하고 내가 저 영혼 구할 때까지 접촉하리라 기도하리라 찾아가리라 데려오리라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가득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번 추석 때도 명절 때도 가족들 전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열심히 전도합시다 다시 열심히 전도합시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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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그러니 하알루야 주여 3참에 통소로 두 손 먼저 들고 주여 3참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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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